우리가 새마을금고의 태생부터 다시 좀 살펴보면 1972년 8.3 조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채 동결 조치가 있었습니다. 72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훨씬 옛날에 태어나시기도 전이시죠. 근데 사실 INF 이전까지 개인이 금융제도권에서 돈을 대출받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70년대면 경제개발이 막 진행되던 때고 한국이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본이 있으면 무조건 대기업한테 몰아뒀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은 무조건 사금융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채업자가 그냥 횡행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나왔던 것이 사채 동결 조치와 함께 나온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마을금고원도 개별 조합이라고 했는데 동네에서 유지가 내가 회원들을 모집해서 우리끼리 저축하고 대출해줄게 이런 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72년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독립적인 법으로 나온 건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인데요. 이 새마을금고 50년사를 보면 입법 과정에서 내무부가 현재 행안부잖아요. 재무부는 지금은 분리가 됐지만 기획재정부랑 금융위의 전신이니까 내무부와 재무부가 주무부처 지정을 놓고 대립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서로 가져가겠다? 네. 그런데 원래 다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신용사업 부분은 재무부가 가져갔는데 이 새마을금고만 전체적으로 행안부가 가져가게 결론이 났다고 해요. 그때 내무부 장관이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체계가 지금도 쭉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 아래에 놓여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신용사업 부분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새마을금고만 행안부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체계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농협도 분명히 신용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소매도 하고 농민들도 도와주고 이런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그대로 하는데. 네. 농림부에서 하는데 신용사업 부분은 결국 금융기관은 다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새마을금고법의 1조를 보면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을 입각하여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개, 향약, 두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없었으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정신에서 시작한 게 이런 새마을금고 같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인데요. 새마을금고도 요즘도 조합 가입하는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합원이 가입해야 예치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조합인 거죠,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도 조합인데요. 여기서 그래서 정부가 상호금융기관에는 세제 혜택을 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EF 이전에는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상호금융기관들의 혜택을 줘서 여기서 개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서민금융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지금 3천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그래서 1.4% 농특세만 받고 있거든요. 여기다 예금을 하면 예금 이자에 대해서 보통 15.4%의 세금이 붙는데 그게 면제된다. 농특세만 붙고 1.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제 혜택이 어떻게 보면 현재 상호금융권의 예수금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거든요. 그렇죠. 일반 은행이랑 이자율 똑같이 줘도 여기는 세금을 안 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금리죠. 그리고 사실 이 세마금고 법인에 대해서도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세제 혜택의 근본은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PF에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네. 이런 세제 혜택은 서민금융인데 기업 대출 비중이 훨씬 많고 그것도 부동산에 몰려있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 지역의 금고인데 왜 서울 금고가 용인 가서 대출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마을 금고가 외부 환경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97년 이후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97년 IF 이후에는 은행들이 기업 대출 대신에 개인 대출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안전한 개인 대출을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97년 이후에는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호금융권이 서민 개인한테 대출을 해준 역할이 있었는데 97년 이후에는 오히려 은행과 상호금융권이 개인 대출을 놓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금고가 여러 가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부동산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은행은 주식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남으면 배당도 하고 네, 맞습니다. 여기도 그럼 조합원한테 돈 남으면 우리 예대 마진 이렇게 남아가지고 세금도 덜 내고 하니까 이번에 돈이 좀 남았는데 우리 조합원들한테 배당하겠어. 뭐 이렇게 하나요? 네, 배당을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사실상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기분 좋으면 배당 좀 하고, 아니면 말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폐업을 한 동부 새마을 금고도 조합원 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크네요. 그러면 사실 2만 명의 조합원이 마을에서 몇백 명이 같이 운영을 할 때와 달리 모니터링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보면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이지만 사실상 좀 대규모화돼서 말씀하신 은행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경영진과 소유자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좀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려면 정부에서는 계속 안정시키려는 메시지 외에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가를 좀 독립적으로 공론화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논의는 많이 되고 있지는 않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번 PF 사태야 어떤 식으로든 안정화시켜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근본 이제 시작을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시작이 개인 대출을 먹고 살았는데 개인 대출 시장에 은행이랑 경쟁을 하려면 사실 은행이 훨씬 사이즈도 크고 자금력도 훨씬 풍부하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훨씬 많고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가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되게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비과세 혜택 때문에 어떤 예금은 일정 수준 이상 들어오는데 자금을 어디에 대출을 해줄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현재는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들으시면 새마을금고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금융 시스템을 완전 다 제로 베이스에서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새마을금고가 필요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디지털도 없고 동네 신용평가 시스템도 없고 했으니까 이 동네에서 관계 금융이라고 해서 제가 아나운서님을 잘 알면 성격도 좋고 부지런하니까 돈 빌려둬도 돼. 이런 게 지역 관계 금융인데 현재는 어차피 신용평가 시스템이 다 돼 있고 디지털로 지역에 상관없이 대출 예금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산업금융기관의 역할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설계하면 굳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있는 건 없을 수면 없죠. 없으니까 잘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해야 되는데 참 너는 이거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전문성을 너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애매하네요 그게 되게 어렵고 굉장히 큰 이익 집단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